너무 수술을 안하고 잘 빚는 거예요. 최선은 비싸가지고 배가 좀 많이 생겼네. 최선은 비싸잖아요. 비싸지. 애호박 5천원 하는 거 보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렇지. 저희 집 앞에 있는 애호박이 그때 2개에 3천원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5천원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된장찌개에 호박 안 넣고 끓여 먹었다는 말이야. 재훈이 잘하네. 재훈이는 지가 좋아하는 거 먹고 없는데요. 그럼 그 상추를 달팽이가 안 먹어요. 맛이 없나 보다. 없나 봐요. 그게 미식간에. 그리고 사과도 먹는다고 돼 있어서. 아오리 사과를 줬는데 하나도 안 먹어. 아오리 사과를 많이 줬어. 지금은 아예 그거만. 아오리 사과는 안 돼. 고놈이야. 이거 때문에 지금 상추를 사야 돼. 아오리 사과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안에 새우 안 돼. 보통 달팽이 새우를 꽂아야지 재훈아. 그때 그때 손을 알지. 아 재훈아 여기 가까이 와. 뭐 흘리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때 손을 알지. 나 손 그때 손을 알지. 또 안 하는 거 같아. 보통 연우는. 연우는 또. 또 비교하면 되지. 니가 흉인데 그래. 연우는 축하하면. 성은 일곱 살이잖아. 지금 연우가 비도 안 오는데. 단수도 온대가지고. 난리를 쳐서. 재훈이가 엄청 겁네. 비가 안 오는데. 아니야. 아 그 왜 그런가 하면. 지가 이러는 거야. 언제 비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연우가. 그래서. 비 오면 우산 쓰면 되지 이러니까. 우리 집에 우산 많아. 우산 있다. 이러는 거야. 어 그래. 그럼 연우가 우산 가지고 올 거야. 그랬더니. 예. 그래서 뭐. 그래서. 비 안 오는지 알면서. 들고 와야 된데. 아 우리 재훈이 잘하네. 우리 연우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아. 우산은 안 오는 거죠. 아직은 모르겠다. 아. 지가 갖고 온데요. 우산을 지니주면 우산 많대. 그래서. 네. 그래서 우산을 갖고 하면 돼. 없네 이제. 내가 할래 내가. 형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 내가 밀가루 할래. 밀가루. 아. 밀가루. 아 밀가루. 밀가루 baptized. 응. 아야. 방법은 다 알아야지. 내가 무칠 거. 연우가 이유가 있었대. 우리집에 포도있는데 우리집에 포도있는데 포도있어요 와 재훈이가 엄청 멋지다 어쩌면 멋질 수가 있을까 엄마가 이제 힘들겠는데 재훈이 이걸로 좀 더 치자 내가 힘들어 재훈이 너무 잘해 빠졌어 너무 요란하게 음식을 하는거 아닙니까 다 됐다 엄마한테 드리세요 내가 내가 아 주연이가 좋을거에요 너나 어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힘들어 그걸 힘든거 아닙니다 주련님 영원언니 저 뭐를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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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minate 그 cht dirt 눈물 눈물 Scotty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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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